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웹주일에 탑플릭하여 회원 로그인후 예매하면 더 편리 합니다 페이지중간에 입력창에 여행정보를 입력합니다 출발력 도착력 날짜 시간 인원 등 모든 정보를 채우고 터치 버튼을 클릭하여 스케줄을 검색합니다 지정조건에 맞는 기차편의 목록이 검색됩니다 여기서 구매를 희망하는 열차편 스케줄을 클릭하면 이제 온라인 예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4가지 운임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단에 컨티뉴 버튼을 누릅니다. 여행자는 최저가 또는 저가 운임 중에서 선택하면 되고 그 차이는 환불 취소 가능 여부입니다. 독일 철도청 할인 멤버십인 반카드 구매 안내가 나오는데 여행자에게는 권장하지 않는 상품이므로 미구매 선택 후 컨티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희망하는 티켓 수령 방법을 지정할 수 있는데 디지털 티켓으로 수령하여 모바일로 검표하는 게 여행자 입장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만약 구매자와 여행자가 다른 사람이면 여행자 정보 입력 좌석 지정을 원하면 좌석 예약을 추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프로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종의 철도 여행자 보험 가입 안내가 나오지만 미가입 선택 후 하단에 프로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탑승자 정보를 확인하고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해외 결제 가능 카드가 필요하며 카드 번호, 유효기간, 시리시든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에 컨티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정보를 최종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열차 스케줄, 탑승자 정보, 결제 방법 등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하단에 바이 나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매가 완료되었습니다. 구매 단계에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온라인 티켓이 전송되며 다운로드하여 모바일로 지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독일 철도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티켓을 예매하는 방법을 화면과 함께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작가의 네이버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